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이럴 때일수록 어깨를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활짝 펴시고 얼굴을 좀 활짝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짐진 것들을 다 물리치고 참된 평강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온 가족 성탄 감사회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성탄절이 연말이랑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성탄절이 3월 달에 있다든가 혹은 9월쯤 있다든가 이러면 우리 성탄절만의 어떤 의미를 좀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연말이랑 성탄절이 같이 가다 보니까 연말에 다들 분주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분주함 속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니까 그냥 좀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마음 가운데 그냥 성탄절이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가장 귀한 선물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도 예수님이신데 이 성탄절을 예수님 없이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1위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 장식이 있지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산에는 남포동 광복동 거리에 성탄절 트리를 아주 멋있게 잘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척박한 부산 땅에 그래도 성탄절을 저음하여서 온 거리에 좀 우리 성탄의 문화를 좀 널리 알리자 그런 취지로 우리 성탄절 트리 축제를 하는데 많은 젊은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하지만 과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나는 게 캐롤송이랍니다 캐롤송 여러분 캐롤송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징글벨 징글벨 이게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그 캐롤송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이 아니고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루돌프 사슴이 꺼낸 쓸매를 타고 꿀뚜고로 들어오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세 번째 생각난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쯤 생각나시는가? 네 번째 생각나는 게 선물인데 성탄절 선물인데 네 번째 성탄절 선물 다음에 다섯 번째 아기 예수가 생각이 난답니다 참 믿는 우리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국적 모를 캐롤송과 번쩍번쩍하는 이 성탄 장식 속에 그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오늘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든 예언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말라기에 이르는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8장 14절에 이사야 8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의 베들렘 남 북으로 남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사마리아성이 함락을 당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 유대를 계속해서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몇 번이나 포위하고 그렇게 위협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올 것이다 그와 같은 예언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 참 힘드셨지요 올 한해 여러분 참 마음에 짐진 것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분 참 무거운 짐진 것들 많으실 텐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과 참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엠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들레엠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들레엠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베들레엠 이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들레엠 성은 다윗성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엠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다윗과 같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곳은 베들레엠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 베들레엠을 떠나온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원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의로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천사 가버리엘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나사렛에 지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했으면 오늘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당시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아니니 황제가 천하에 천하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렸는데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셉의 본적은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로마의 새로운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나기를 끌고 지금 베들레엠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엠에서 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들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엠에 오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가장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뭐 대단한 어떤 장소에서 대단한 가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호적 명령을 받고 멀리에서 이 만사게 된 아내를 이끌고 베들레엠에 왔는데 그 초라한 작은 하나님의 베들레엠에 왔는데 그 베들레엠 동네에 여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 집집마다 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겨우겨우 그 추운 밤을 지내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어딥니까 마국간입니다 마국간 말들이 있는 마국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성화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간 마국간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아주 아늑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사람들이 지낼 만한 그런 곳으로 묘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랬겠습니까 겨우 바람 정도 피하는 그런 참 초라한 곳에 만사게 된 아내를 이끌고 들어갔는데 그 밤에 여인의 고통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나신가 예수님을 류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있는 그 바닥에 어떻게 예수님을 류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강보에 사서 포대기에 사서 말구유에 류였습니다 여러분 말구유는요 말밥통입니다 말밥통 말들이 여물어 먹는 그 말밥통에 예수님을 이렇게 강보에 사서 포대기에 사서 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 자리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잃고 가장 낮고 가장 찬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베덜레엠에 오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베덜레엠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낫고 천한 그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까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덜레엠에 오시고 말구유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 그런 자리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리어리한 집에 대단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그런 삶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라한 자리 낮은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인생에 무거운 짐진 것이 많고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낮은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모실 만한 우리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소망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가난하다고 해서 꼭 힘들게 산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교만하고 그럴수록 더 자존심이 세고 그럴수록 마음에 전혀 빈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강팍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 교만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하는 자리는 결단코 높은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하는 그 자리는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낮고 보잘것 없는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짐진 것이 많이 계시죠 걱정도 있으시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짐진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내 교만 내가 가진 타이틀 남들의 평판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 과거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나신 그 주님이 오늘 내 마음 속에 나실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에 정말 상탄의 진정한 기뻄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비워넣는 귀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호기자리에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인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인마누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월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친구가 가장 좋은 보약이다 친구가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실한 우정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을 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요 치매가 걸릴 확률이 40% 줄어든답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감기가 걸릴 확률이 4배나 줄어든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감기가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4배나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에게는 3배나 좋고 건강한 면역체계가 생기고 정신건강에는 최고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친구는 나 떠나가지요 언제든지 나를 배반하지요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나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연말 쓸쓸하게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평화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실 때에는요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그가 요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요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그 이름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을 공격할 때에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곱 목자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여덟 왕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있는 평강의 왕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의 손아귀에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힘있는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주는 평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평화 어떤 심리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좀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는요 힘있는 어떤 세력 앞에 서면 그건 생산이 부수어집니다 힘이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힘이 없으면요 평화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지금 껴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어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불안한 거죠 우리 소서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약소국에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우리가 중국을 넘어선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앞서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부산에 계시니까 그런 게 좀 멀리 느껴집니까 북한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여러분 장거리 미사일은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면 서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오면 부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갈협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상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져서 지금 북한에 3대 세습을 하고 자기의 공우부를 그냥 단칼에 처형해버리는 그런 어떤 독재정권이 있는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백성들은 다 굶어죽고 있는데 그래서 단추만 누르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우리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미국이 강하고 중국이 강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만들어도 힘있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이 민족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있는 평화입니다 힘있는 사람이 평화를 지켜내는 거지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마음에 침진 것들이 많으시죠 올해 경제가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북한에서 돌려오는 소식들도 우리의 간담을 서느라 철도 파업이니 여야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이런 어떤 진보와 보수관의 어떤 갈등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참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염려와 급증과 두려움에 사이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힘있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짐져 주셔서 오늘 주님이신 삼된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상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 앞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 있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들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의 모든 모든 짐진 것들을 오늘 힘있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을 지나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에는 연말에 대한 고민 새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여서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 저런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마음에 짐진 것이 많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오신 것을 막 축하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시들시들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성탄에 주일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희의 기도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되고 기도가 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탄하셔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